화이팅! 저희 팀 도훈, 은누 나와주세요! 도훈, 은누! 이성훈 씨! 어려운가? 이거 어떻게 할까요? 도...지... 아, 왔다 이래요. 오, 예. 오, 예. 오, 예, 예. 예! 하나! 가면 왔죠? 하나. 이제 은유로그 그만하고요. 아주 이제. 강렬하십니다. 하나, 둘, 셋! 트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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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비비는 거 옛날에 다 이렇게 했어 엄마, 아빠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 이성훈 씨! 트윈스트! 아, 이거 어떡해. 이거 어떡해. 이거 어떡해. 우와. 우와. 와우. 오! 뭐야. 뭐야? 하하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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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오므랑. 아. 이야 이거 한 방에 오는데 이거는. 그래요. 하나 둘 셋. 양파. 와우! 와우! 오우! 오우! 아우, 팀 대단한데요? 자, 경기팀입니다. 유빈이네! 황빈이네! 자, 저를 보세요! 아우, 가만있어. 진짜요? 그거라는데? 응. 더워, 더워, 더워. 이러면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아우! 그대로 하세요, 그대로. 음? 자, 음? 이게 뭐야? 굳이 저게 필요할까요? 이상한 걸 많이 하면 할수록 헷갈리는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하나, 둘, 셋! 수박? 수박 아니에요? 수박 아니에요? 수박 아니에요? 정답은? 억수수였습니다. 억수수였습니다. 아니, 냉장고에 든 수박을 꺼내서 먹는 거 아니었어요? 삶아가지고. 아, 알겠어. 자,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자,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자기가 설명을 하겠다는데요. 아, 그래요, 그래. 바꿔보자, 그럼. 아, 그래. 아, 그래. 단면이가 똑똑해. 자, 두 번째입니다. 재원 씨, 저를 보세요. 수업도에서 뭐 하는 거예요? 둘, 셋, 너를 찾아뵈어요. 우아, 둘, 셋, 너를 찾으러 왔어요. 음, 어, 옷을 찾아서 바로 손을 잡고 있는 편의점을 받을 수 있는 편의점을 받을 수 있는 편의점을 받을 수 있어요. 아들아들. 야아들, 야아들 Evangelion Brothers 라고도ving everyone well.